저에게 퇴사 말고 강사 챌린지란 희망과 새로운 만남입니다 괜찮은 강사가 되는 길을 열어줬다 날개다 다시 뛰게 하는 힘이다 타막의 오아시스다 새로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강사가 되기로 시작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저는 메뉴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챌린지를 하면서 강사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막막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는 그런 통과의 문 같은 행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강사가 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막 같은 상황에서 한줄기 오아시스 같은 세세강 챌린지가 저에게 왔기 때문에 한줄기 오아시스다 다행히 오아시스 한줄기 오아시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